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지난 24일 제40기 졸업식과 제42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. 경례 만불보전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불광사 주지 지한스님, 학감 선일스님을 비롯해 졸업생과 입학생, 영남대 불교동아리 정각회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. 지한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움을 회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른 신행활동을 통해 훌륭한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.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매주 목요일 불교대학과정을 주 야간으로 나눠 불교기초교리부터 천수경, 반야심경, 금강경 등 경전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